지금 가는 현장은 커피숍이고요 작년 딱 1년 됐어요 1년 전에 커피숍 리모델링 하면서 배관사척을 다 했는데 우리가 이제 구별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아마 커피 쯔거기 슬러지가 엄청나게 쌓일 겁니다 특히나 여기 장사도 잘 되는 커피숍이고 하니까 한자라잉 그러니까 여기가 들을 만들어놨어 만들어놨어오 그래도 그래도 이분들 센스가 있어요. 공사신문에. 그냥 만들어놨거든요. 그런데는 정기적으로 해야돼요. 배관이 나가는 쪽이 높고 나온 쪽이 낮아요. 이렇게 짜여있다고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랐어요. 이 시. 나중에 서치게 되니까. 자, 이거 넣고서 왔냐. 실패해봐야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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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커피 찌꺼기가 저기 맨홀에서부터 여기까지 찌꺼기가 가득해요. 다 찼어요? 네, 다 찼어요. 다 찌꺼기예요. 커피 찌꺼기. 새꺼기? 네. 그나마 여기 그쪽 나요. 중간쯤에는 아예 새카면서 안 보여요. 일단 깨끗하신 배관 보시면 이제 아, 우리 집 배관이 이렇게 생겼구나. 다 커피 찌꺼기예요. 다 찌꺼기예요. 지금 이게 시커먼 거예요. 다 커피 찌꺼기입니다. 아예 카메라가 조용히 LED가 추가가 안 될 정도예요. 지금 뺀 겁니다. 거꾸로. 보여 드리려고. 지금 커피 찌꺼기예요. 찌꺼기 엄청 나오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배관을 이렇게 되면은 여기까지 청소하면은 배관 모양이 다 보여요. 깨끗하게. 보시면, 여기를 이렇게 닦고 보시면 되고요. 정상적으로 배관이 더보기 로봇을 설치해 주세요. 이곳은 배관이 많이 나와요. 테레사와 쇄가 고소하는 거. 이곳은 연주입니다. 여기 컬이도ions 아래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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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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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